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새해 증시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면서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새해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대로 미국 분위기는 좀 상반이 됩니다. 뉴욕 월가에서는 오늘도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주식들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는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온기가 언제쯤 국내로 전해질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1% 훨씬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출연자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때 태몽을 참 기가 막히게 꾸셨다고 하던데 그 꿈이 이제서야 들어맞았어. 살아있는 성공 신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올해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중순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또 한 주에 또 중간까지 이렇게 심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가는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한다고 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다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때로는 횡보도 하고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끼가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흘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지수 상황도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우리 오늘 오전에 좀 감사하게도 또 수익이 좀 났습니다. 해서 흥아해운 맞죠? 그리고 한일진공 그리고 파맵시는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우리 인증 나온 것들 확인하고 제가 이제 방송국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요. 지금 살포시 좀 눌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에 제가 지수 차트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올려드렸죠. 지금 지수 코스피 지수상에서 하단의 갭라인 상단을 지지를 받았던 모습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라인이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단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 사항이에요. 뉴욕 증시 어땠어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의 목표치 몇 프로로 잡고 있어요? 2%로 잡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이 근접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4.064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요. AMD 목표 주가 상향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을 견인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양 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무려 3배가 넘었던 어제의 흐름이었고 오늘도 굉장히 많죠. 하락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또한 급격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중동발 물류 대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도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 참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외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비중관리 신경 쓰면서 보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관점 유지하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예요. 오늘 체크 포인트로 반도체를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622조를 투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이전에 나왔던 이슈이건 아니면 원래 300조 더하기 320조 해가지고 620조던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에는 이 이슈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섹터들을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중요한 점이 지금요 여러분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김정은이가 우리의 가장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너희들 이제 건들기만 해봐봐. 정말 전쟁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유 그럼 그래라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인들이 바라볼 때는 울어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전쟁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도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집 싸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와 SNS텍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도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공부한 종목들 어제 저녁 한 10시 한 반 정도 됐었죠? 네 그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친구분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되게 재미있게 드라마 보고 계시는 시간에 저는 PC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녹화를 해가지고 계속 영상 올려드렸죠.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공부도 되고 실전 매매도 진행하실 수가 있다 해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따로 학습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 항상 길게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차트 길게 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보시거나 그냥 이 구간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어 바닥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요 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 기준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상단인지 하단인지에 대해서 가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와서 22,400원까지 갔고 여기에서 슈퍼맨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슈퍼맨 나타난 거예요. 슈퍼맨이 딱 나타나서 야 더 이상 빠지지 마 우리 교통 이렇게 안내하시는 경찰관 아저씨처럼 야 그만 스톱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 세우고 있는 우상향 추세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좀 확대만 좀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 추세라인을 좀 그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하나, 1번 추세, 고점과 고점을 또 이어주는 2번 추세를 또 구하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현재 하단에 있는 이 추세라인을 올라타는 모습들을 어제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차트는 어제 차트입니다. 상단에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추세라인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 아래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 확인하시고 그렇죠? 추세라인까지 확인했어요. 현재 2평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쪽으로 응집이 되고 있다. 아, 2일 동안, 5일 동안 산 사람들, 열흘 동안 산 사람들,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모두 뭐예요? 현재? 그렇죠. 보합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상승할 경우에는 왜 상승할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산 사람들이 다 평균 가격이 있으니까 이거 더 가겠구나라고 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유, 나 이거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보합이야? 나 던지고 나갈래. 라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 두 가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선을 좀 정해놨는데 확대를 좀 해서 보시잖아요. 저점을 보세요. 저점을요, 어쩜 이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요, 여러분. 무려 코스피는 8일 이상,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버텨내면서 저점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응, 못해요. 맞죠? 수상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이 라인에서는 현재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물량으로 주가를 받쳐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왜, 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앞전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에 대한 세력들의 평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도 가지고 있는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면서 하방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 평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력들도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내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밑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안심하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락을 하고 있어요. 손실률이 점점 쌓여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라인만 이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봉이에요. 아,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보시면 주봉상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틀어놓으면서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저점을요.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주봉상에서도 저점 관리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수상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눌렸을 때 나온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던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 김 팀장, 네, 눌러봐. 어, 네, 쫙 누르는데 나오는 물량이 없어요. 아,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올려도 차익실험 매물 별로 안 나오겠는데, 주가 금방 쉽게 올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판단이 혹시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SNS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어때요? 조금 전에는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어요? 그렇죠. 상단과 하단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중상위권에 현재 포진이 되어 있고요. 상단과 저 끝을 하단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단 가까이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요. 너무너무 수상하게 자꾸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요? 아유, 그래, 너희들 여기에서 수익실험하고 차익실험하고 다 엑싯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관리 안 하니까 빠졌겠죠. 밑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하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맨의 등장이 나타나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을 시켜놓았고, 갑자기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6만 3,9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어요? 4만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질 때에는요. 아래에서 도망나가는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래량들이 빠져나간 흔적들은 별로 없고, 다시금 이 상단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만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SNS 스택 작업해서 200%, 300% 수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파실래요? 여기에서 파실래요? 아니면 여기에서 파실래요? 상단에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수익 내고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면 거래량들이 계속 나왔어요. 도망나가는 물량들이 계속 나왔어야 된다고. 나오지를 않으면서 조정을 주고 나서 최고점 6만 3,900원이니까 6만 4천 원 잡을게요. 4만 1천 원까지 빠지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도망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물량들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금 어때요? 밑고리로 도망나가는 물량 확인했고요. 이 검정색 라인이 며칠 선이에요? 241선이에요. 241선 몇 주예요? 52주예요. 52주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상단에 갭이 형성되어 있다. 갭의 하단이 얘가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위에서 내려올 때 갭의 상단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갭 하나만 두고서도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저점 라인 잡혀 있죠,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봤어요. 아니, 있잖아. 오늘 오전 지금 지수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리들을 이 자리만 오면 그렇게 얘네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 자리만 오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만 오면 아주 엄청나게 얘네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기 매수로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 상단에 지금 현재 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아시겠죠?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아니, 투자에 손실이 좀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라인 지나가면 나는 아프지만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SNS탭도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 얘는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선을 좀 그어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간. 얼마든지 어때요? 도전해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조금 늘리는 듯한 흐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구간 내에서만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보수적으로 오히려 저점에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습 영상 따로 각 종목별로 한 4, 50분씩 찍어드리잖아요. 그죠? 그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큰 공부 되실 거예요. 해서 이러한 종목들 어디에서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느냐. 어제 새롭게 개설이 된 우리 노란톡방이죠.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들어오시면 저녁이라든가 제가 요즘에는 업무 시간에는 좀 반이 이렇게 매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서 저녁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년 들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매니저 이번 주 수익률을 계속해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운주들 전쟁 관련주죠. 해운 관련주들이 계속 좀 수익률 경신을 하면서 흥아 해운도 오늘까지 또 연일 수익률 기록 세웠고 대한해운도 오늘 수익률 목록에 합류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56%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에 어떠한 기회 그리고 노하우 잡고 싶으시다면 QR코드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단톡방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먼저 띄워드립니다.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이 커다란 네모박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딱 하셔서 들어오실 때 7788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무료 단톡방으로 입장 완료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시고 대화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잘 못 따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문자메시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쪽으로 먼저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내용은 이정혁 딱 세 글자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 내용은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저희가 직접 메시지 함으로 전송해 드릴게요. 마찬가지 들어오실 때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 키워드림 계속해서 차트 매니저와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제가 사실 한 1년 가까이 차트 매니저님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약세장에서 수익률이 더 잘 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하우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나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상승을 할 때 따라가면 수익률이 빠르게 빠르게 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락할 때의 포지션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요. 조금은 편안한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요. 제가 이렇게 쇼트 영상으로 1분 내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이래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진입을 했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진입한 날짜까지 다 영상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가 되시는 거죠. 아 이러한 종목은 이러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복귀 영상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할지에 대한 영상들을 최소한 20분 이상짜리 영상으로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편지까지 해가지고 올리려면 시간 꽤나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식사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무료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차트메이저라고 치면 검색이 될 거예요. 들어오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만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3개월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매매일수로는 한 6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분명하게 배워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눈에 띄는 수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그 종목을 공략을 하는 타점들 보시고요. 왜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지? 왜 이 자리서부터 자꾸 상승 추세로 바뀌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사놓고 그냥 올라가겠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략을 한 자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공부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그래서 우리 오픈방 우리 노란톡방 오시게 되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해 보시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터디 참여하셨던 분들 지금 종목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일진공 그날 상한가 들어간 날이요. 우리 스터디에 오셨던 분이 뽑은 종목이었어요. 아니 그거 잠깐 공부했다고 종목들을 이제 뽑으신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이 중요한 거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 사실 수 있다. 어제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속 매니저님 이 종목은 어때요? 저 종목은 어때요? 우리 또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 좋습니다. 저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렇죠? 원포인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시면 충분하게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이고 애즈가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방에 들어와서 광고하시고 저인마냥 자기가 방장입니다. 여러분 뭐 나가게 하겠습니다. 막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애즈가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층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아니면 화상통화 한번 하자 그래요. 이렇게 민머리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자칫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방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안 좋은 방 중에는요. 물량받이를 시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단톡 우리 노란톡방 외에는 없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여러분들 의미 있는 거래량.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한일진공을 들어가서 빠르게 한 6, 7% 정도 수익을 냈고. 그렇죠? 파메신이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흥아해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격을 해가면서 없으신 분들도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서 아 이 종목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출발하면서 한 종목 언제 드리고 나왔죠? 아 이 종목 수상한데요?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거 잘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차트 딱 열어놓고 이 창을 딱 열어놔요. 그러면 총 주식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총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하면 유통수로 바뀐다니까요.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분들이 매일같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통수로 바뀌면 이게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이기 때문에 이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통수로 체크를 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응가라고 하죠. 이 금액대 이하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번 대응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원 이하에서 한번 우리가 만원 이상 가면 저는 안 살랍니다. 만원 이하 때에서 그 정도 주가가 형성되면 지뢰설치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가 꼭 올라가면요. 꼭 만 100원, 만 200원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요 여러분 습관됩니다. 버릇대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금액대 이하가 아니면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시냐고요. 우리 노란 톡방에서 15%, 20% 막 수익 내고 수익 인증 막 올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지금 수익 내고 팔고 나오고 있는데 왜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대응가가 우리가 전략을 딱 잡아놓은 게 이 대응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지뢰설치를 막 해놓으시라니까요. 지뢰설치. 지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 것 같이 하다가도 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나는 이만큼만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수익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눌려도 내가 잘못 들어갔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죠? 이렇게 지뢰설치를 다 해놓으시고 체결이 딱 되면 매도를 바로 바로 설정을 하세요. 우리 어제도 단타 들어가서 단타 성공했죠. 어제 시장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제 시장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타 진입을 해가지고 그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좀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기 매수로 진행을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수를 했어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다 확인해가지고 딱 종목을 선별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목을 매수를 해놨는데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하는 것들도요. 매도가를 잡는 것들도 우리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자동으로 매도 설정 해놓으셔라. 자동으로.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료기사. 나는 저기 키움증권 안 쓰는데 이용하시는 증권사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수수료 다 내고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다가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 공료기사 창을 들어가면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 자동감시 주문에 들어가서 장고를 딱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의 장고가 따라라라락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 설정 들어가셔서 스탑러스 들어가시면 이익 실현의 체크.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평당가가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5%, 7%, 10% 이렇게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아시겠죠? 짧게 가는 종목은 3%도 걸 때도 있습니다. 3, 5, 70에다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 50%를 이렇게 수익이 나왔을 때 분할로 다 매도 설정을 딱 해놓잖아요. 여러분 세상 편합니다. 세상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알아서 주가가 그 도달을 딱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주문이. 며칠 동안. 며칠 동안. 90일 동안. 내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꼭 좀 해놓으셔라. 아니 차트 매니저. 저는요. 휴대폰 사용하는데요. 저 이거 휴대폰으로 하려고 폴더블 폰도 샀는데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휴대폰에서도 돼요. 아시겠죠? 뭐예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요.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떠요.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 그럼 아래 보면 매도 조건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 이거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호 70. 이렇게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던 갑자기 긴급하게 회의를 들어가시던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을 갔는데 휴대폰을 안 들고 왔네. 다 하고 나서 자리에 갔더니만 이렇게 윗고리가 달려있어.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걸어놓으시면 여기에서 다 매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세력들도 쓰고요. 정말 주식 잘한다라고 하시는 고수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시냐고요. 그렇죠?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매매를 통해가지고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원포인트를 따로 준비는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것. 장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것들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세워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이죠. 그렇죠? 구정 때 사실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용돈도 줘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맞죠? 그때 쓸 수 있는 자금을 슬슬 한번 만들어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목표를 잡으셔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가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가 아니라 학습이 먼저고요. 그 학습의 가장 기초는 뭐냐? 보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돼서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이것들을 자꾸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매기법 알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딱 들어가서 시장 가셔서 매매하시면 수익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오히려 손질만 커져요. 왜? 겁이 없어지거든요. 야 이거 대박이다.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부가 먼저다. 항상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노란톡방이에요.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따로 유튜브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우리 아침마다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요즘처럼 약세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라도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다른 홍콩 증시 같은 아시아 증시는 상황이 사실 더욱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상승률 높은 종목 두 가지가 바로 흥아해운과 대한해운 나란히 상승률 상위 1,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최고 550%까지 올리고 있는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는 노란톡방 되겠습니다. 링크 궁금하시다면, 링크 필요하시다면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이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는 지금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차트 매니저 강의 중에는 저희가 상단에 띄워드립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스마트폰 꺼내셔서 링크 찾아서 스캔해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7788 참여코드 차고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참여코드는 다시 한번 7788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죠.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정혁, 차트 매니저 이름이 되겠죠.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요. 마찬가지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7788, 숫자 4자리 틀림없이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도 방금 들으셨죠? 바로바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우선이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복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정혁 매니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그간 종목들도 복귀를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공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분명히 나와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코스피를 잠깐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단에 제가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러한 말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2442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하단에도 지금 또 갭이 작은 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때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기준 딱 잡아놓고 매매하는 거 아니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 쪽이라든가 뉴스에서는 계속 매수해라, 좋은 종목 나왔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던지고 있냐고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먼저 진행이 되셔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노란특방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올매매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 하단의 침수 구간, 눌렸을 때 즉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뜨게 되면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아시겠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조금 눌렸더라도 올라가니까 홀딩하세요 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자동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이삭 엔지니어링인데 보시면 여러분, 고점 확인하고요. 고점. 그렇죠? 저점 확인했어요. 자, 2평선 확인했죠? 자, 네올자리 나오죠. 위에 강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짧아 보이지만 간다니까요, 여러분. 상승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나오죠? 위에 강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렇죠?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KMW였어요. KMW도 마찬가지죠. 고점 확인하고 나서 눌려요. 아, 잘못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위에 강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10월 27일이었는데 슈팅 나온 게 언제예요? 기다리시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여유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렇죠?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에브리봇이었어요. 에브리봇. 자, 여러분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확인하시고 저점을 확인했어요. 2평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서부터 물찬 자리를 찾는 거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온다니까요. 얘가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도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버려라, 버리지 마라.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매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물찾나 안찾나. 물찾나 안찾나. 아시겠죠? 또 차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남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디모아예요, 디모아. 이 종목이요.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종목 뽑아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거 몇 시간 공부하셨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뽑아오셨더라고요. 어제 슈팅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고점 확인하고 나서 저점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평 다 확인하고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건데 자리가 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또 나온다니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렇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위에 칸과 아래 칸 이게 재미있다고 계속 그냥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는요. 올라가는 자리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거기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 들어가시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수익이 날 때는 찔끔 나는데 손실이 나게 되면 엄청 크게 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란톡 실시간 브리핑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죠. 저하고 제 부매니저가요, 그렇죠? 개별 종목 대응 영상 계속 제공해드리죠. 스터디. 이번에 아주 학부열이 대단했었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원포인트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홍수환, 복싱 선수. 문성균, 복싱 선수 아시죠? 챔피언 먹고, 동양 챔피언 먹고 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정말 실력이 좋잖아요. 복싱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복싱 경기를 할 때에 한 대도 안 맞고 우승하나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우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격투기요. 정말 멋있는 선수들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그 멋진 사람들과 격투를 하면서 그 시합을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조금 손실 나왔다고, 오늘 조금 지수 밀렸다고, 오늘 내 손실률이 조금 더 크다고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내동매매, 에이 안에 일괄매도. 이러신 분들 제가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신경 쓰시라고 해요? 비중만 제가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비중을 우리가 줄였던 분들도 계세요, 제 조언을 듣고. 비중 줄이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난 대응을 못했어. 손실이 자꾸 커져요. 시장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식시장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세력들도 다 현재 뭐예요? 손실 중이에요. 다시금 반등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중을 살포시 높여서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났던 것을 만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응 전략이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비중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신용 물량 보세요, 여러분. 신용 물량 지금 막 상투 꼭대기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 신용 물량 나중에 반대매매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폭탄입니다, 폭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좀 신경 쓰시고 올라갈 때요. 수익이 날까요? 수익 나요. 수익 나는데 어떤 싸움이 될 거냐. 5% 수익 내느냐, 10% 수익 내느냐, 50%의 수익을 내느냐. 이 싸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러고 계지 마세요. 계속 한숨 쉬시고 어질어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요, 그래 빠져. 더 빠져봐. 어, 밑에서 잡아줄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수준은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원포인트 올려드리는 것들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빠르게 우리 노란톡방 설명드리고요. 입장방법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메시지입니다. QR코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상단에 조그맣게 떠있고요. 하단에도 큼지막하게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때 7788 비밀번호까지 완벽하게 입력하시면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내용은 이정혁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링크와 함께 참여 코드도 다시 한 번 발송해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차트 매니저님 항상 강조하시는 거, 시장이 다시 언제 올라올지 정확히 예측은 못하더라도 대응 시나리오는 마련해둘 수 있다. 이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주시면서 오늘 히든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어제 종목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함께 스터디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매니저님, 이 종목 어때요? 제가 뽑아놨는데.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메가 MD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의해서 이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그러한 종목들이죠. 수상한 흐름들이 자꾸 눈에 띄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공부했는데도 잠깐 공부했는데도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고점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했어요. 오케이, 내올 자리도 나왔었는데 내올 때 매매를 못했네요. 아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는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뭐가 나왔어요? 자, 슈퍼맨의 등장이 나왔고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요. 총 거래량 터진 거 확인했는데 이 자리에서 왜 터지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한 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 5,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에요. 다시 한 번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대응을 한 번 해볼 거고요. 내올 자리가 한 번 더 나와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깝죠. 이 자리에서 진입을 못한 게 하지만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좀 크게 보더라도요. 지금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아가방 컴퍼니. 그렇죠? 꼼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공략 안 하면 어떤 종목 공략하겠습니까? 오늘 오전 차트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올라가지 않은 게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은 게 감사해요. 12월 5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리소프트하고 아가방 컴퍼니를 설명드릴 때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올라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저렴한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이슈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거나 정책적인 이슈가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점관리 지금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도망 나간 흔적이 없고 오히려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왜? 무언가 얘네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고요. 변곡점 발생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반등라인에서의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동진 세미캠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반도체 관련 주의인데 여러분들 한 번 수상한 흔적을 한 번 찾아보자. 아니 고점과 저점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N자형으로 움직인 것은 알겠어. 그런데 고점 라인에서 나가는 적 없고 눌러놓았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굴곡을 파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죠?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 확인하고요. 큰 상승이 나왔으니 조정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확대를 한 번 해서 봤더니요. 이렇게 4만 4천 9백 원 4만 5천 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3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나가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누군가는 들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왜? 왜? 무언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슈가 있겠죠.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상승 패턴이 나오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수상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 전략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 구간 내에서 한 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응 전략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월봉이죠. 월봉상에서 계속적으로 앞전에 있던 물량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 왜? 왜? 빠지지. 차라리. 빠지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가지. 왜 위에 있는 매물대들을 차이시렴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매수 포인트예요. 최근 EUVPR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꾸준한 매수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계속 팔면서 순매조로 일관하는데 이 종목에는 또 따로 들어오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N자형 상승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다. 앞전서부터 N자형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동진 세미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또 하락하는 장이 있으면 금방 또 올라갈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월화수 출연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다음 주에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